으 추가 준비합니다 리시브 벗어라니 이 손목 감각에서 테크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4구 공격 어 네트에 걸렸어 포핸드와 백핸드를 섞어가면서 지구전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예 서비스 렛 있습니다 곽수지 곽수지 선수가 자세를 정확히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스톱을 걸면 안됩니다 예 써있는 곽수지 서비스 아 예 아 아 예 1. 4. 4. 5. 5. 5. 5. 6. 6. 6. 6. 7. 8. 8. 8. 9. 9. 9. 10. 10. 이 선수가 먼저 선제를 잘 잡아줬습니다. 공을 깎아봤는데요. 했습니다. 어 아 이 서비스 박수지 떨어지는 지점이 불규칙한데다가 회전이 많거든요. clic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. 이 계획은 너무 좋은데 이 계획을 잡아도는 그냥 수렴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계획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정에 이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계획은 2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건 4부에서 3부에서 출발했지만 4부에서 3부에서 3부에서 4부에서 4부에서 5부에서 1부에서 3부에서 4부에서 두 차례 이어집니다. 곽수지 공이 벗어. 이 부분에서 곽수지 선수가 그 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합니다. 긴 서비스 효과를 봤습니다. 리시브 흔들어 놨습니다. 강하늘. 자 곽수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3구 회전을 걸어 성공했습니다. 곽수지 그렇습니다. 강하늘의 서비스 백핸드 어택이 있거든요. 그걸 적절히 잘 섞어줘야 돼요. 리시브 포인트로 향하는 지름길일텐데요. 곽수지의 서비스 어 받아 냈습니다. 강하늘 1구 회전을 잡음으로 인해서 포인트로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. 곽수지 곽수지 5. 곽수지 4. 5. 5. 5. 반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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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